주요 선거 개표 결과입니다. 제47대 대통령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후 승부처였던 주요 경합지들을 석권하면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.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277 내지 312명을 확보하며 과반인 270명을 넘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. 연방상원위원 선거에서는 뉴저지 연방상원위원회 앤디 김 후보가 53%를 득표해 한인 최초 상원위원회 당선됐습니다. 메릴랜드 연방상원위원회는 공화당 레리오건 주지사가 45%, 민주당 안젤라 알소브륵스 후보가 52%를 얻어 민주당 알소브륵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. 버지니아 연방상원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팀케인 후보가 54%, 공화당 헝카오 후보 45%로 팀케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연방하원위원 선거를 보면 버지니아 8지구 연방하원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돈베어 후보가 72%를 득표해 공화당 제리토레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. 버지니아 10지구 연방하원위원회는 민주당 수하스 스브라마니암이 52%로 48%를 얻은 공화당 마이크 클렌시를 꺾고 당선됐습니다.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위원회는 민주당 제리코넬리 의원이 67%를 얻어 승리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40지구 연방하원위원회는 영킴 의원이 57%를 득표해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.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하원위원회에서는 미셸박 스틸 의원이 53%로 역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. 워싱턴주 10지구 연방하원위원회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58%를 얻어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.